이번 시간에는 감동코치와 함께하는 리액션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저희는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요청한 영상을 보고 리액션을 해볼텐데요. 줄리안 사무소가 커버한 저스틴 비버의 쏘리, 리안나의 맨다운의 영상을 보고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은 이미 5년이 넘은 영상으로서 어릴 적 그녀의 소리가 어떻게 변화한지 알 수 있는 영상인데요. 과연 이 영상의 감동코치가 음악적인 테크닉적인 부분을 저희들에게 알려줄지, 그녀의 외모적인 부분들을 또 부각시킬지, 그녀가 어떻게 재해석했을지 기대가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은 5년의 변천사의 노래에 대한 변천사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다음 영상은 5년의 변천 댄스 영상인가요? 아 혹시 인도 댄스 말하시는가요? 인도 댄스 인도 댄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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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브로우! 와스업! 아유 레디? 아유 레디! 아유 레디! 아유 레디가가 가고 싶어? 호세 액션! 아유 레디아~? Q.몰로드의 멜로디 Q.몰로드의 멜로디 확실히 귀에 익은 멜로디에요? Q.몰로드의 멜로디 Q.몰로드의 멜로디 Q.몰로드의 멜로디 우리나라의 블랙핑크의 로제라고 있는데 로제랑 약간 보컬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아 보컬 색깔이요? 네. 남성 부도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져는지 그녀의 속눈썹이 굉장히 길다는 걸 알 수 있네요. 이 노래는 정말 자연스럽게 메시아 보고 있어요. 지난 이 노래의fire 풍성음조 650ti faculty의 소리에 대한 입점에도 관심을 없VIDile 103avoredstr4 맞아 맞아.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내추럴하고 과하지 않도록. 그래서 그런지 줄리하는 발송이 목에 무리가 안 가는 발송인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완벽한 발송과 완벽한 노래를 하는 가수들을 많이 못 봤는데 실제로. 진짜 하나 안 잡을 게 없어요. 코치의 직업은 그런 흥을 캐치해서 바꿔주는 게. 뭔가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뭐가 잡히질 않아요. 진짜 하나도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고. 하나를 흠잡자면 춘 영상이 아니라는 거. 아 이 영상이 인도 댄스 영상이 아니라는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? 진짜 이 영상을 보면서 저스틴 비버와 리안나가 생각이 안 날 정도. 전혀 전혀. 너무 잘한다. 노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줄리안 사노세가 커버한 쏘리와 맨다운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.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저스틴 비버와 리안나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. 전혀요 전혀. 원곡 가수의 느낌이 전혀 없는 그녀만의 버전을 잘 보았는데요. 굉장히 5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내추럴한 보컬 음색과 그리고 그 꾸밈 없는 멜로디가 정말 청중들에게는 듣기가 정말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코치가 보면서도 굉장히 느낀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. 또 어떻게 느끼셨나요? 일단 일단 이쁜 것 같고.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위에서 밑으로 찍었는데도 이뻤다는 점.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사노세 영상을 많이 봤잖아요. 너무 많이 봤죠. 그중에 이 영상이 지금 부른 노래가 사노세가 정말 톤과 음악성이 제일 잘 묻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. 이 영상은 장르가 그냥 줄리안 사노세였다. 호세랑 제일 잘 맞는 노래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정말 빠져들어서 봤어요 저는. 그래서 그런지 원곡이 정말 생각이 나죠? 전혀 생각이 안 났어요 저는. 맞아요. 너무 잘 불렀고. 그녀만의 스타일. 완벽한 것 같아요 정말로. 완벽하다는 게 뭐가 완벽하다는 것 같아요. 골반 그. 아 잠시만요. 수리 지도를 조금만 부탁드릴게요. 발이 너무. 아 예. 수리 지도를 조금만. 노란딱지 붙습니다. 아 예. 아 예. 아 예. 아 예. 아 예. 너무 완벽한 그런. 하나도 뭔가 이렇게 귀 거슬리는 게 없는. 음악적인 테크닉적인 것들. 저런 정도로 노래를 나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하는 가수인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If there's a reaction you guys want to see in the next video. Write it down in the comment. With the link address and I will listen to your request. See you next time. I love you. Bye bye.